오늘은 우리 청도군 이승률 군수님이 돌아가셔서 연견식을 하러 왔습니다 청도군장으로서 치러지는데 망청스럽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 지군들과 함께 연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시고 고생하신 우리 이승률 군수님을 가시는 데까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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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전과 환백이 들어오고 계십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 이승열 부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 이승열 부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 이승열 부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